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슈프림 양념치킨 그리고 양념치킨 그리고 감자튀김 밥 먹방 레츠고 치킨 오늘 얼음이 없어요 깜빡하고 못 샀어요 이제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슈프림 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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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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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양념치킨 양념치킨 만들어졌어요 양념소스가 짜다보니까 밥이 꼭 필요한데 너무 잘어울려요. 판타스틱 양념소스 감자 자, 면을 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너무 좋아서 대신 매우 좋음 이제는 먹으면 더 잘 먹어져요 오늘은 아침에 먹어야지 먹고 싶어서 밥 먹으면 맛있지요 먹으면 더 먹어야지 설탕 고춧가루 달고 짭짤하고 식감이 너무 좋다 부들부들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다 못먹으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팽이버섯 양념치킨을 먹을때 다른 치킨집하고는 다른 고유의 정성맛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념치킨을 먹을때 여기 처갓집 양념치킨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 맛이 더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맛있는 양념치킨은 식어도 맛있다 그런 말 있죠 지금 얘가 좀 놔뒀더니 식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리야 진리 짠 먹방이 끝났습니다 평소에 먹고싶은거나 아니면 보고싶은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